광주 전남지방 병무청이 오는 7일까지 육군과 해군, 해병 등 각군 현역병을 접수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신체 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지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집 분야별 선발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되고 오는 6월에 입영할 예정입니다.